자 오늘도 이제 슬슬 여러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점점 요거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창민의 일본 정독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대 이창민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일본 경제의 속사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본 현재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어떤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전문가들이 꼽는 메이지 유신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재미있으면 요거는 이제 보통 뜬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멈추고 이걸 유료화를 해버릴까 아니면 그냥 사회환원하는 차원에서 계속 무료로 풀까 요 회의를 끝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어찌 보면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진국 서양과 겨를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계기 라고들 꼽더군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그게 뭐야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게 그 얘기를 좀 잘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메이지 유신 이야기를 오늘은 배울 텐데 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습니까 요게 이제 메이지 이신 명치 유신 일본어로는 메이지 이신 근데 이 메이지 이신이 굉장히 그 사실은 짧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이제 단계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전후의 전후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배경 일단 제가 이 프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일까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경제를 성장하는 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요거를 생산해내는 기술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돈 버는 기술 좋은 거 만들어내는 기술도 요것도 기술이고 그런 소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소질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 만들어냈을 때는 배 아프지만 얘 부자 되도록 만들어줘야 그놈도 신나서 더 개발하고 하고 우리가 그 콩고물 끊어먹는 건데 요걸 요 자식이 혼자 돈 벌어? 라고 하는 식으로 콱 쥐어받고 다 뜯어가고 뺏어가고 그러면 주변에서 저거 보다가 아 여기서는 이런 거 이제 함부로 하면 다 뜯기는구나 그냥 대가리 그냥 쳐박고 그냥 농사 짓고 살자가 돼서 그래서 발전 안 한다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욕심을 보장해주고 여기는 욕심을 못 부리게 자꾸 탄압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맞다 너무 정답이라서 이 프로가 이건 이창민의 일본 정독을 이 프로가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답이라서 이미 입을 맞춘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걸 요즘 정치한 질문으로 좀 바꾸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라는 이제 좀 학술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멜서스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멜서스의 덫이 뭔데요? 덫이 이제 저희 학생 시절에 배우지만은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구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예방적 제어나 적극적 제어가 이제 작용하게 돼서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멜서스의 한 트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근대가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찍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면서 그 책을 이제 낸 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시면 더글라스 노스하고 로버트 터머스가 쓴 이 서양 세계의 뭐라고 할까요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거든요 요게 이제 1973년에 나온 책인데 요 사람들이 보니까 서양 세계가 일찍이 멜서스 덫에서 탈출하고 근대적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자본 축적도 있고 규모의 경제성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보니까 경제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더라 좀 더 본질적인 게 있더라 근데 그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하니까 효율적인 경제 제도가 필요하더라 제도가 문제였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과연 이 효율적인 경제 제도라는 게 뭐냐 이 거래 비용을 절감해서 개인의 편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근접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다 떼고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도적으로 효율적 경제 제도가 탄생하려면 첫 번째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에 의한 소유권 보호가 이뤄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방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정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든지 옆 사람이 재산을 이렇게 뺏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도 없고 재판도 못 받고 못한다든지 그렇다니까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없으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가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재판소에 소송을 걸고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 사람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기능을 안 하면 사실 상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없죠 가끔씩 국가가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서민편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죠 그것도 뒤에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그런 게 항상 뭔가 마찰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잘난 척하는 김에 이 프로가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잖아요 샤일록한테 야 너 돈을 못 갚으면 가슴살 1파운드를 주기로 했으니까 줘 하면서 이제 그렇듯이 피는 흘리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판결입니다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그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가 아니라 그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진짜 칼에다 칼로 가슴살을 가져가게까지 했구나 이걸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저 샤일록 나쁜 놈이지만 그 계약서 들고 와서 자 가슴살 가져갑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계약은 지켜야지 라는 질서가 있었구나 그게 베네치아를 부강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저는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인사이트인데요 정말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인 게 학생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서유럽을 특정 지역을 빠르게 근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소인데 이 서유럽은 18세기 정도 되면 계약이행의 강제성이라 사회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명예혁명이 1688년 89년인데 그 명예혁명 이전에는 국왕이 어떤 재정상의 필요로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껏 뺏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의회가 만든 법을 국왕이 칭령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고 재판관을 국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분립은 돼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명예혁명을 계기로 이게 의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이 되면서 국왕조차도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라야 되고 또 재정상의 필요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압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이 재판관들도 의회가 뭔가 결정하지 않는 한 국왕이 마음대로 파면시키거나 이렇게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재산의 보호가 되기 시작했다 사회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지켜지면서 효율적인 경제제도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다 요거인데 요 18세기에 일본은 어땠냐는 거죠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그런 제도가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18세기 일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상인들이 쌀증권 거래하고 선물 거래하고 엄청나게 반대면 나갔고 차익정산하는 걸로 봐서 차익정산하고 뭔가 계약이 잘 지켜졌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 잘 지켜졌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8세기 일본도 역시나 그게 잘 기능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일본은 전혀 사회재산권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계약 이행의 강제성도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럼 금융거래를 어떻게 해요? 상거래를 어떻게 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 복습이 될 텐데 에도 시대에는 이제 막부를 이제 쇼군이 고쿠가와 집안에서 이제 막부 에도 막부에서 이 직할 영을 다스리고 나머지 지방은 이제 다이묘라는 영주들이 번주들이 이제 지방을 다스렸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3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막부의 쇼군과 지방의 다이묘들이 재판도 동시에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쇼군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개에 제가 동그라미 쳐 놓은 3개가 있는데 지샤부교, 칸조부교, 마치부교 이렇게 이제 3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판 기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샤부교는 이제 사원이 소유한 땅에서 발생한 어떤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칸조부교는 이 에도 막부의 재정이나 이제 막부 관할지에서 발생한 소송 이런 것들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부교는 도쿄하고 오사카 이게 2대 도시 제일 큰 도시니까요 이 2대 도시에서 발생한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나머지 이제 지방은 각각의 이제 번주들이 이제 재판과 소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들면 서울하고 부산은 대통령 직할의 기구가 재판과 소송을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지사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권과 사법권이 결합이 돼 있는 원래 우리나라도 사또가 행정도 하고 그렇죠 이 자식 이리 와 그렇죠 네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이제 사법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호방 뭐 이방 있듯이 지방 행정관이 이제 사법기관인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재판을 보면 오늘날처럼 이제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형사소송은 이제 김미스지라고 얘기하고 민사소송은 이제 데이리스지인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민사소송이죠 돈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안정성이나 이런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민사소송에 관련된 건데 민사소송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나까마고또 카네쿠지 홍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까마고또가 이제 계약이나 이익 배분에 관련한 소송이고 카네쿠지는 차익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무담보 채권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쿠지라고 하는 거는 영주들 간의 어떤 영지 다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영지 보통 이제 영지 내에서는 그 번주가 재판을 담당하지만 이 번주가 담당할 수 없는 어떤 영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막부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재판을 소송을 수리하는 정도가 좀 달랐습니다 수리하는 정도?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가장 빨갛게 칠한 홍쿠지 홍쿠지는 거의 100% 소송을 수리해 줬어요 정부에서 수리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고 실제로 이제 처벌도 하고 뭐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낙가마고또는 거의 수리를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합의를 종용하고 그냥 재판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네가 한 200만 원 주면 되겠구만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카네쿠지는 그 중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약에 관계된 낙가마고또하고 카네쿠지가 생각보다 이게 소송이 잘 원활하게 원활하게 안 된 거예요 왜요? 왜?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사농공상의 신분 제도 하에서 사무라이들이 이제 가장 신분이 높지만 그래서 사농공상에서 사가 사무라이죠? 무사의 사니까 사무라이 그런데 이제 이 사무라이들이 사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뭐 돈 벌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월급 나오는 그게 다고 결국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곤궁해지거든요 생활이 그래서 만성적으로 상인들한테 차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 상태가 됩니다 계속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쌓이는데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 상인들이 채권추심을 하죠 그렇겠죠 돈 내라 쉽지 않겠다 칼된 사무라이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게 갚으라고 해서 안 갚으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대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분이 왜 일부러 그랬냐 이게 지금 저 아래 것이 지금 돈 갚으라고 자꾸 종용하는 게 불만이 쌓이면서 이 사람들도 막부에 불만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소송이 쌓이고 막 쌓이면 이게 쌓이면 이제 막부가 정부가 고심하다가 뭘 하냐면 아이 따이 스마시래라는 법령을 발포합니다 아 진짜 뭐예요 이게 이제 상대 제령인데 상대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제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뭐냐면 소송 수리 거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청한 소송 난 몰라 몰라 알아서 해 리셋 니트끼리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몰라 몰라 그러니까 둘이서 뭐 합의를 보든 뭐 지금부터 벌어진 일만 일단 갖고 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러면 무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안 되니까 재판에는 건 건데 네 근데 재판이 그냥 소송 수리 거부 사실상 무사편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180년 동안 10차례 정도 20년에 한 번 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의미는 없지만 채권은 살아있어도 안 갚으면 그만인데 강제추심의 방법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예 채권이 소멸하는 법령도 몇 개 있었어요 그 기엔레라고 해서 기엔레라는 건 뭐냐면 아예 채권이 소멸해버려요 없었던 일로 해 없었던 일로 해라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또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름은 바뀌지만 결국에는 돈 빌려주고 받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재판을 소송을 걸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어떤 그런 사유재산권 보장도 안 됐고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사회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의 애도시대 근세사회가 이렇게 계약 집행의 강제성도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상인들은 이 상업자본 축적할 수 있었냐는 거죠 상거래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상인들이 어떻게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돈 떼먹는 중개인들이나 돈 떼먹는 상인들 또는 돈 떼먹는 무사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걸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상거래를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뭔가 리걸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는 미국의 경우에는 마을 보안관 자취를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하시든 그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자취보안관에서 자취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 시스템이 이제 가부 낙가마라는 시스템이에요 가부 낙가마에서 가부가 주식할 때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를 나누어 갖는 동업자 조직을 우리가 가부 낙가마 낙가마가 친구거든요 주식 친구예요 주식을 나누어 갖는 동업자 조직인데 이게 동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인 가문 상가들이 이 가부라고 쓰이는 낙가마라고 쓰여진 나무 표차를 하나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업 독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업을 계승한다고 할 때 물리적으로 이 가부를 계승하는 거고 이 기업을 판다고 했을 때는 이 가부를 파는 겁니다 현재 주식회사가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가부라고 하는 이 나무 표찰이 대략 금화 코방으로 한 천장 정도 거래되거든요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가부 하나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4억 원 정도를 내면 이거를 장사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얻는 거예요 정부에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동업자 조직에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시장 상인 조합한테 그렇죠 4억 원 내고 저거 받으면 호떡은 너만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택시 할 때 개인 택시 라이센스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금리가 한 18%에서 20%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했다고 하면 대략 연간 한 7,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제 구조인 거죠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한 1억 좀 벌 수 있어야 4억 주고 저걸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었고 이게 이제 쌀 카브나까마 소금 카브나까마 이렇게 품목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들이 한 2개 정도 뭉쳐서 하나의 카브나까마를 구성하기도 하고 많게는 한 190개 정도 상가가 뭉쳐서 하나의 카브나까마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브나까마에 들어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처벌을 말을 안 듣고 계약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을 저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낙가마에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보증금 바꿨으니까 이 낙가마가 이제 요리아이라고 해서 이제 이사회도 있고 교지라고 해가지고 이사 중에 제일 높은 대표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쌀의 이제 실물 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쌀 카브나까마가 있고 쌀을 이제 생산자가 생산을 하면 A중개인이 이제 쌀을 실어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브나까마 상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요거를 매입해서 다시 이제 B중개인에게 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 이 상인들은 사실 이제 도매상이고 개인이 아니라 이제 상가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걸 가락동 농수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인 조합이 있는 거예요 카브나까마가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외상거래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4일 뒤에 현금을 뭐 결제를 하든지 10일 뒤에 하든지 아니면 절기별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B중개인이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만약에 B중개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냐면 A 상인은 이 카브나까마 멤버 전원한테 일단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편지로 알리고 회란판 돌리고 해서 알려야 그런 다음에 이 카브나까마 멤버 전원은 B중개인하고 영원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각적 징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게임이론에서 이거 이제 중세 지중해 세계 상인들도 이렇게 했고요 근세 일본의 상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사실은 그러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B상인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얻게 되는 일확천금의 크기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매액이 얻게 되는 어떤 수익의 합의 현재 가치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클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 상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어떻게 하냐면 비상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얻게 되는 일확천금의 크기보다 매액이 정직하게 일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의 합의 현재 가치가 크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맡기는 금액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금액을 맡기면 들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절묘하게 도망 안 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스스로가 정직하게 일하는 게 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구속적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없어도 정부가 없어도 자기구속적 제도만 있으면 상업이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도시대는 이런 자기구속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상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이제 된 거죠 하도 정부가 안 해주니까 저런 머리를 썼구나 그렇죠 머리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 애도시대 명치유신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치유신은 이렇게 상인이 자치조직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정부가 들어서서 법을 상법과 민법을 제정하고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을 들여오고 은행 제도라는 걸 들여와서 전국에서 그 법에 기반해서 아무나 다 기업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보장한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이제 명치유신을 계기로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카브나까만 만들고 유지하고 하는 비용을 상인들이 이제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좀 더 많은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거는 역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한 일이고 정부가 없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의 맹화 싹은 발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명치유신이 되면 주식회사 제도 금융제도 이런 것들 들여오고요 그다음에 자본가들도 성장해야 되고요 노동자도 만들어내야 돼요 농민들이 자기 자연 리듬에 맞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노동자가 되려면 임금 노동자가 되려면 정시에 출근해서 명령에 따라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밥도 정시에 먹어야 되고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장을 만들 게 많은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금면을 존중하는 윤리관이 언제 만들어졌나 그것도 맞아요 필요한데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임금 노동자가 명령 시스템 체계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게으르지 않게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게 언제 만들어졌나 보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저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메하다는 일본어로 이제 근면하다라는 칭찬이 되게 좋은 칭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일본 사람은 근면했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 와서 광경을 보고 남긴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 민족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한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거는 부지런하다는 거는 이게 근대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나중에 바뀐 거다 그게 이런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내버려두면 게으르죠 게으르시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언제 이제 부지런함이 그러니까 부지런해졌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면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근면을 중요시하는 어떤 윤리관이 형성됐나 그게 어떤 계기였냐 네 네 그게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있었죠 산업혁명은 인력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혁명 생산성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기계로 생산성 혁명인데 똑같은 18세기에 일본은 반대의 생산성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계를 인력으로? 자본을 인력으로 그 당시 이제 자본이 기계는 없으니까 가축 가축을 안 쓰고 대신 사람이 더 일하는 사람이 흔했군요 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축 소와 마리 일할 거를 좀 쉬게 하고 빼고 대신 인간이 중노동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만 되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듣게 된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근세 일본이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반 정도까지인데 17세기의 경지 면적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파란 그래프가 인구니까 네 파란색이 인구고 빨간색이 경지 면적인데 빨간색이 경지 면적인데 둘 다 가파르게 증가하네요 두 개 다 17세기에 확 늘어나거든요 네 1600 한 7080년도부터 네 경지 면적 같은 경우는 애도시대 전체 통틀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때 다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치수 사업 개관 기술 이런 것들이 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확 늘어난 거고 네 인구도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대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어요 농사를 특가 잘 되니까 뭐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 정체됩니다 요거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요때 등장한 게 금면혁명입니다 정체되는 시기에 네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금면혁명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금면학의 일에서 생산성을 겨우 조금 끌어올렸다 경지 면적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한계가 있으니 요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한테 같은 얘기가 야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 안 돼 생산성을 높여야지 생산성을 똑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더 많이 부가가치를 그거입니다 그거 내네요 그거 그게 금면혁명인 거예요 장시간 중노동을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 하자 네 이게 농업혁명인데 영국의 농업혁명은 요거보다는 좀 일찍 일어났지만 영국의 농업혁명은 일본이랑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력을 덜 쓰고 가축을 더 투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동물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가축을 빼고 사람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반대 혁명인데 요 차이가 뭐냐면 일단 경지면적에 있어서 영국이 일본보다 경지면적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생산량이 중요했습니다 1인당 농사질 수 있는 땅을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1인당 생산성이 중요했고 토지 대비 사람이 귀했다 네네네 희소했고 반면에 일본은 토지가 늘어난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개간은 끝났고 사람 대비 토지가 귀했으니까 사람은 흔하다는 그렇죠 토지 단위당 생산성이 중요한 이 상태에서 일본은 결국에는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곡식을 나달을 하나 심어도 많이 열리는 장물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모작처럼 토지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 많이 가는 건 괜찮아 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비법이 또 발달해야 돼요 비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축을 키우는 데도 사람이 필요한데 또 사료작물도 필요하죠 사람이 먹는 고동력이나 사람이 먹는 작물하고 경합관계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 길러서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돼지를 주냐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게 고비용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점점 가축은 농경용이 아니라 운반용으로 빼고 사람이 대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의 변화가 이겁니다 아카고메라고 이때는 다 빨간 쌀이 들어와서 이거 다 지었어요 아카고메라 빨간 쌀이 정미가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 하얀 살보다 네 많고 그다음에 병충해도 강하고 그다음에 뭐 빨리 자랍니다 와세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서 두 번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 빼고 다 있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이때는 17세기 18세기에는 이거 다 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도태됐습니다 백미에 밀려서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 당시는 정미 농사를 지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농기구가 있잖아요 이게 둘 다 밭 가는 건데 위에 이게 스키 쿠아 스키가 이게 소가 쓰는 거고 쟁기 그게 이제 작아져요 쿠아라고 해서 이거 이제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쟁기가 조그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비법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뭐 풀베어 와가지고 이 퇴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력을 유지 못하니까 뭐 건어물이나 기름찌꺼이나 이런 게 써야 되는데 이건 사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오려면 부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상품작물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농촌수공업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밤낮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한기도 없고 농번기도 없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해지고 근면 성실한 게 최고의 덕목이고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사니까 네 근면해야 너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8세기의 이 근면혁명을 계기로 근면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는 어떤 윤리관이 형성이 됐고 다만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기 기업 발응기에 들어가면 여러 기업의 노동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겠네요 열중시험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농사 질 때부터 근면하게 사는 거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인구가 많아서 생긴 일이네요 그렇죠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 부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일 많이 해야 되고 일 많이 하다 보니 오래오래 일해야 되고 근면하게 이런 근면함 근면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요소는 갖춰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명치우신을 통해서 서양의 이 자본주의가 물밀듯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이 이제 왔는데요 근면해진 상태에서 근면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뭔가 상거래나 이런 거에 대한 룰은 정부가 잘 안 지켜지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치를 통해서 해가서 뭔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인들은 비즈니스 감각을 익혔고 농민들은 근면에 젖고 이제 제도만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꼽힐 수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 이 상인들은 나중에 자본가가 되고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가 되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주식회사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주식담보대출에서 이 두 개가 이제 들어오는 게 명치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들어오는 게 서양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라고 뭔가 법체계를 명치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 이벤트 정치 이벤트가 그게 메이지유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바꾸자는 생각을 갖는 한다는 건 되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일 텐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법만 바꾸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법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그 법을 바꾸자고 깃발 들고 나섰던 그 1군의 주력 집단이 뭔가 좀 똑똑한 친구들 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 메이지유신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바꾸자고 해도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지 정말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커먼 날리지가 돼서 다들 인식하는 상태에서 와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지방의 영주들 번주들이 이제 그렇게 뭔가 깨달음 없고 아 이게 바뀌어야 뭔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부는 이제 컨트롤하려고 했잖아요 이 막부를 쓰러트려야 된다 이 막부를 없애야 근대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된 거죠 그 생각을 막부 주인들이 한 거예요 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의 번주들 영주들 사무라이들이 막부는 왕이고 사실상 소군이고 대통령이고 소군이고 저 지방 변방에 이제 설명드릴 그 초슈 사스마라는 그 번에서 신정부를 만든 겁니다 아 기존의 정부를 없애고 뒤없고 뭔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뭔가 룰베이스의 뭔가를 만들자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그대로 수입을 해와서 그 신정부를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10월 유신은 거꾸로 내가 곧 왕이야 로 바뀌는 거였는데 그렇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거꾸로 왕이 이제는 군림하면 안 돼 왕은 천왕이 따로 있는데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막부의 소군이 이제 그걸 시스템화하자 없어지고 근대적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겠고 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얘기가 진짜 재밌는 건데 여기서 이걸 다 해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슬슬 간파를 하셨을 걸로 믿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단은 잠깐 멈췄다가 4부에서 다시 오늘의 주제인 메이지 유신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들어보면 그거를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아쉬움은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4부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